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고유라는 캐릭터를 제가 계속 유심히 보는데 너무 다양한 면을 지닌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더라고요. 내가 고유를 통해서 비록 연기지만 나도 매력적인 사람이 한번 대보자. 이미 매력적이신데. 아닙니다. 대보자 하고 조금 이렇게 고유에게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고유의 어떤 매력적인 모습들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럼 그 고유의 매력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가장 좀 그래도 눈에 띄는 매력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를 꼽을 수는 없고요. 일단 농구 천재예요. 농구 천재고 되게 장난기 많고 에너지 넘치고 딱 그 18살에 맞는 그러면서도 또 할머니한테는 되게 애교쟁이고 그 친구들한테 되게 사랑스럽게 대하고 그리고 또 되게 준희가 위험에 처해있을 때나 이럴 때는 되게 남자답게 와서 또 싸움도 잘해요. 싸움도 잘하고 의리도 있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그런 완벽한 고유의 제가 좀 흠뻑 빠지지 않았나 세훈 씨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완벽함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를 또 연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